뭐 쟤.. 야야야야 뭐야! 어? 야 걔 나.. 걔 나 죽었어 죽은건가? 망했다 한주.. 야 걔 밤에만 산다 아침 되니까 죽었네 빚 받으면 죽었어 빚 받으면 죽어 빚 받으면 죽었어 이상한 알만 남기고 갔네 햇빛 차단하는거 있는데 비싸 그거 일단 하나만 해야겠다 아 근데 다른거 다 데려오기는 힘들 것 같아 먹.. 먹으려구 에어네트 있는 데다가 얘네 다 집어넣자 이리와 다 이리와 다 이리와 다 이리와 다 이리와 다 이리와 다 이리와 어우C 슬로저 하나밖에 못쓰네 근데 같은.. 저기는 이리와 하나만.. 하나라도 일단 제대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인구는 많은데 살 곳이 없어 진짜 돌아가있어 야 에어네트 뭐야 아 있구나 있구나 이리와 꼬맹이 꼬맹이야 이제 다 컸네 일로와 아 굳이 많이 키울 필요도 없네 보니까 먹이가 모자라서 그렇지 됐어 야 당근 어디서 키울 수 없나 가든 만들어야 돼 가든 그래 가든 만들자 그게 정답이다 가든 됐어 뭘 할지 아 타입을 정해라 당근하지 뭐 당근 당근 농장? 닭먹는 걸로 하라고? 야 시세가 지금 많이 야 불 이거 난리 났는데 이거 지금 유로 유로화야 유로화 포고프루트 이건 어때? 아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팔고 팔고 이거 팔고 갈게 팔아 무기 같대 이거 포고프루트 이거 키우자 빨리 키우자 오오 야 너무 오래 걸리는데 왜 뭐야 숫자 잘못 본건가 야 이거 뭐야 야 71분 동안 여기 있어야 돼? 미친거 아니야? 아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면 돼? 아 그래 그렇다고 합니다 롱다크 같은 거구나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어 연못 아 연못에서 하는 슬라임도 있네 에? 뭐라고요? 유지 시간이요? 진짜 흐흫 진짜 아니 유지 시간이라니 이거 리얼타임이야 그러면? 야 어 남은 시간아 리메인 남은 시간 아니야 남은 시간? 어 쟤 어 쟤 자도 되나 모르겠네 해봐야 알겠는데 어 뭐야 당근 당근 아 너도 왔네 큰 놈은 뭐야? 아 71분 동안 수확이 가능한 거야? 잠시만 이따 다시다 보자 들어가 과포화상태 수확 수확 남은 수확시간 수확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리메이닝 수확하기까지 남은 시간 수확하기까지 남은 시간 수확하기까지 남은 시간 70시간 기다려 70분 기다려야 됐다는 얘기잖아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저거 일단 농장부터 아 근데 여기 빈거 하나 남으니까 그 락 머시기 개 데려오자 락 머시기 개가 락 머시기 개가 내가 봤을 때 개가 좋을 것 같아 그죠 갸가 그거잖아 그 뭐 철같은거 싸면은 이거 좀 돈 좀 대텐데 슬라임 이거는 어디서 자라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오케오케 한 번에 뱉어? 어 락 슬라임 락 슬라임 데려가자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싸나와 얘네들 오 이거 막 장난 아닌데? 뭐지 저거? 오 오 많아 여기 어휴 오우 오우 좋아좋아 잘달하구요 오케오케 아까 그 싸다운 애들을 길들여가지고 데려가야겠다 야 애초에 애초에 이렇게 비싼 애들을 데려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그 쬐끄만 슬라임 다 버릴까? 걔네 걔네 버리고 이 큰애를 그냥 키울까? 어때? 응? 치이 큰, 큰, 큰게 큰게 좀 나을 것 같애 핑크 좀 버리자 어 얘네 들어가 있어봐 얘네를 합성을 시킬게 아니면 쓸모가 없지 얘는 이제 시세도 나죠 너, 니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생태계 파괴를 하는 것 같애 그러니까 아니에도 나는 너희들을 버릴거야 저리가 쯔쯔쯔쯔쯔쯔쯔시 잘가ii 아, 너 왜 왔어? 아아, 어디 싸나워? 가만히 있어? 얘네들은 일단 여기다 놔, 혹시 모르니까 굳이, 굳이 잡은 거를 뭐 저기 할 필요가 다음 얘랑 얘랑 합쳐 아, 니가 잡히면 안 된다 이게 큰 상태에서 락슬라임하고 조합이 되나보자 아, 왜 이래? 너 가만히 안 했어 비켜! 여기로 와 오케이, 여기 세 마리 남기고 락슬라임 넣어봐 일단 그냥 안 합쳐지나 보다 그렇구만, 그러면 세 마리 더 줘 합체? 왜 안, 왜 안 하지 왜 안 합쳐요? 왜? 밥 줘서, 밥 줘야 돼? 아 아 뭐야 아, 잠깐만 아냐, 잠깐만 야 야 야 야 이거 한 대 맞아, 그러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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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이거 갑자기? 뭐야 무슨일이야 야 뭐야 이거 줘보자 아이씨 여기 커졌어 이거 야아 야 우리 슬라임 왜 이렇게 약해 너 일루와 야이씨 이거 어디 샀어 야 난리났다 난리났다 야이씨 야 이봐 분열해 이거 번식하는데 막 뭐야 이거 꺼져 야 계속 번식기 하나 먹고 하나 또 야이씨 아니 근데 여기 에어네트가 있는데 왜 여기 쳐들어온거야 변했나 이것들이 야 뭐야 야 망했다 이거 휘불 일단 남은거라도 일단 회수를 해야겠구만 리겜할까 리겜 야이씨 얘네 얘네 잡아먹는게 없냐 뭐지 이게 아 아 해 뜨면 해 뜨면 죽겠지 그거야 그렇지 아 리겜까지 할 필요 없어 일단 지어놓은게 있으니까 야 야이씨 아 남은게 없어 야 야 뭐 다 박살났는데 야 뭐 다 박살났는데 이건 뭐지 이건 너 살았니? 야 핑크 두마리 살아있어 일로와 일로와 그래도 몇 마리가 살아있다 아 아 불빛나는 슬라임꺼야? 일단 이거 먹어 이거 먹을줄 아냐? 그렇지 그렇지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렇지 좋아 좋아 벌써 싸고 오케이 라스트 하나 먹어 이거 이거 야! 아 왜이래 이거 먹어 그거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창고 없냐 창고? 시세 이거 쓰레기인데 지금 이거 시세 시세 알게 뭐야 일단 팔아 천천히 키워야지 야 밤에 걔네 어떻게 해 걔네 또 또 들어올텐데 걔네 싹퉁 박아야지 또 들어올텐데 들어온게 아니라 조합을 잘못한거라고? 아 변한거야? 두 종류 이상이 섞이면 생겨? 세 종류 이상은 세 종류 이상은 저희보다 보면 안돼? 내가 악마를 만든거라고? 얘네 얘네는 그러면 악마야 지금? 이거 너는 먹나 이거? 안 먹네 이건 야 얘네 다 먹는다고 돼있는데 다 주면 되는거 아냐? 날개하고 돌하고 섞여서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길게 있어 이거 잡아와야지 우리 업그레 주자고? 그럴까? 그 오토 아 잠시만 뮤직박스는 뭐야? 콜렉터 만들까? 콜렉터? 자동먹이? 자동먹이? 하이월 일단 오 좋다 이거부터 먼저지 요렇게 해놓고 밖에 나갔다와야지 게임 제목 뭐냐구요? 몰라요 슬라임 무엇인데 얘들아 맛있게 먹었니? 집에가자 이제 너희들이 가야될 곳이 있어 야 아까 그 나쁜 나쁜 슬라임 있잖아 걔네도 쓸 일 있 있지 않을까? 걔네 걔네 뭐 이렇게 걔네를 그걸로 쓰면 되겠다 꽉 차가지고 막 버려야될 때 걔네한테 먹이 주면 되잖아 소각로 야 이거 락슬라임 좀 데려갈까? 야 얘들아 니 이거 먹냐 이거? 맛있게 먹는구나 싸우지마 싸우지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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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테이밍이어서 데려가자 얘들아 테이밍이어서 데려가자 이거 먹어 이거 아 아 락슬라임 몇말 데려가야지 이리와 이리와 헤헤 얘 묻는거 봐 락슬라임이 좀 비싸지 그치? 락슬라임 키우자 어 날라다니면 아니지 야야야야야아 얘 또 날라다니네 같이 있어 그냥 같이 둘이 싸우나? 싸울 수는 없겠지 어! 휴 뭐가 어떻게 된거지? 야 어떻게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야 악마새끼 일루와 슬라임하고 고기하고 이런거 먹네 잘가라 아니 똥싸고 왔어 이거 다닐 방금 날개 달린 애가 뿔 달린 애를 먹었어? 그래? 이거 이거 왜이래 이거 막 막 바스러졌어 이거 저기 막 과일이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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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받아라! 오! 왓? 뭐야! 이거 계속 때리다 보면 이게 떨어지네? 깨졌어. 정클의 똥이다. 아 아 얘를 자꾸 때려 근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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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하면 이거 자동으로 그거 채집하는 그거 해야지. 아이씨. 안되겠다. 아 이걸 또 또 바뀌면 또 어떻게 하라고는 뭐야 이거. 이거 화난 524원이다? 좀 비싸네. 400원이죠? 고양이야 저게. 아이씨. 아이씨. 이거 500원이야 이거. 아이씨. 이게 지금 그거 과일하고 그거 섞여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 팔면 40원씩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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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물체로 맞춰서 죽이면. 아 그래? 500원. 아이씨. 아이씨. 일단 저거 하나만 완성하자. 딴거 하지 말고 저거 하나만. 됐어. 뭐 했는데 뭐가 뭐 어떻게 된거야? 되고 있는거야? 이거 뭐 만들었는데 어디로 가는거야? 빠져들어 보라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아이씨.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게. 음식 넣으라고? 아 뭘 빨아들일지 선택하라는거 같은데? 일로와봐. 이걸로 해보자. 아닌데. 그게 아닌데. 무슨 보석인지 어떻게 설정하지. 뭐야 이거. 어? 아. 이게 약간. 주기적으로 하느냐 보다. 바로 저기 되는게 아니라. 기다리. 기다렸다. 그래서 담댄다. 과일이 썩네. 쓰읍. 네 알은 내가 가져간다. 네 알은 내가 가져간다. 과일이 썩네. 니 알은 내가 가져간다. 뭐야? 아직 안 만들어졌나 보다. 야야. 나와. 나와. 밤 슬라임. 아 근데 걔는 어차피 그거 없어. 솔라 쉴드가 만들려면 500이라서. 그거는 안 돼. 당근 가져가야지. 저 상납품. 늘어가자. 먹은거야? 못먹어 이거? 어? 어? 식성이 까다로워 이렇게. 50개 줘야돼? 많이 줘야돼. 15개 줘야돼? 6개 줘야돼? 붙어있어 이렇게. 14개 줘야돼. 15개 줘야돼. 30개 줘야돼. 18개 줘야돼. 여러가지 없야돼. 집사 Geez. 날개하고 싸.. 또 저게 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안했다 이거 난 몰라 이제 알아서 잘 쓸리겠지 이거 물은 어디다 쓰는거지 이거? 그냥 그냥 이펙트인가? 버드 슬라임 먹이 30개 주면 터지면서 아이템 준다고? 지금 다 해버릴까? 지금 거의 30개 다 돼가거든요? 좋아 아이템 준다고 하니까 뭐야 커졌어? 별로 안 커진거 같은데? 난리 났네 여기 오우 이거 밤 얘네한테 뭐 주자 얘네한테 과일 줘가지고 얘네꺼 그거 먹자 그니까 오늘 하루만 쓰는거지 괜찮지? 과일이 또 있을거니까 잘한거 없나? 왜 안나라당기지 얘네? 아 과일먹고싶어가지고 자자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야 잠깐 니들 글로가면 안돼 잠깐만 괜히 합쳐질라 괜히 합쳐질라 합쳐질라 여섯마리였죠? 이상한 보석 나왔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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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